신용카드 신용점수는 곤두박질치고 말아버리고 다른 대출까지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없이 높은 이자 없는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바로 우니뱅크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흔히 아시는 카드론 현금서비스처럼 신용을 통해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라 신용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서비스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결제 현금화 같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5만원부터 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거기다 신용조에 복잡한 절차 없이 5분 이내 현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데요. 신용카드 현금화와 달리 단기 대출은 높은 이자와 이걸 결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장기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조와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우니뱅크 업체 알려드렸고요. 진행과정 및 관료사항은 우니뱅크 전문 상담사분들이 1대1로 상담을 도와드리니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고정댓글에 우니뱅크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놨으니 여러분들 모두 우니뱅크 신용카드 현금화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